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돌금별금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금TV의 별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민의 사랑스러움이 물씬 담긴 단 1초 영상 하나로 입고 있던 가디건을 품절시켜버렸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일본 도쿄에서 QR코드 스캔을 통한 일본 네 번째 정규앨범 맵 오브 더 소울 7 더 전이 발매 기념 프로모션을 시작했습니다. 지민은 영상 속에서 화이트 이너에 핑크색 가디건을 입고 러블리한 매력을 발상함과 동시에 특유의 섹시한 표정으로 체크해보세요 라고 말해 아미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등장만 하면 착장 아이템을 완판시켜버리는 지민은 이번에는 여지없이 영상이 공개가 된 직후 입고 있던 가디건을 품절시켜버리면서 백발백중 완판남의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민이 입어 품절이 된 그 브랜드들의 반응은 정말 로또 맞은 기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지민의 영향력 다시 한번 실감케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예술가의 뮤즈 지민의 솔로곡인 필터가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세일즈 차트에서 최상위권 기록을 수립하자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가 필터를 팝 아트로 제작하며 축하를 전해 화제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난 23일 지민의 솔로곡인 필터가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세일즈 차트에서 최상위권이 4위에 오르자 축하하는 트윗이 올라왔고 축하 트윗에 아이 아트 무브먼트의 창시자인 아르헨티나 출신 팝 아티스트 알레한드로 바질렌트의 작가가 답글로 지민의 필터를 재해석한 영상을 게시해 시선을 모았습니다. 일본 패션 매거진 보그재팬이 24일 공식 사이트와 sns를 통해 공개한 지민의 화보의 필터 가사와 함께 만든 팝 아트 재탄생된 13초 분량의 작품 영상은 다양한 컬러의 변화와 함께 필터에 예 니 감은 눈을 떠봐 이제 고 팔레트 속 색을 섞어 픽 유얼 필터 어떤 날을 원해 세상을 변화시킬 아임 유얼 필터 내 맘이 쓰여져 부문의 가사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틱톡에도 공개했음을 알린 알레한드로 바질렌트는 사실 지민을 모티브로 한 작품을 만든 것이 처음이 아니죠. 배경음악으로 세렉티피티 번안곡을 사용하며 지민의 사진을 8초 영상으로 만든 팝 아트 작품과 이어 방탄소년단 sns 공식 계정 지민의 셀카에 댓글로 지민을 예술화한 팝 아트 작품을 게시하며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민의 솔로곡인 필터가 세계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인 스포티파이에서 한국 남자 솔로 가수 신기록을 또 세웠습니다. 지난 5일 스포티파이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지민의 솔로곡인 필터는 전날 기준 6천만 스트리밍을 돌파했습니다. 공개 134일 만에 세운 기록으로 지민은 케이팝 남자 가수 사상 최단 기간 내에 이같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게다가 필터는 방탄소년단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소울 7 앨범 솔로곡 중에 가장 많은 스트리밍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타이틀곡인 온과 선공개곡이었던 블랙스원 보다도 앞선 기록입니다. 필터는 발매 당시에 미국 빌보드 핫팩 영국 UK 오피셜 싱글 차트 캐나다 빌보드 차트에 동시에 진입을 했고요. 현재까지 인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0일에는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세일즈 16주 연속 차트인의 성공 5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지민은 현재 보이그룹 개인 브랜드 평판 18개월 연속 1위로 한국에 신기록을 세우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서비스가 되지 않는 음원 플랫폼에도 한국 남자 가수로는 이례적인 기록 행진을 이어가며 글로벌 인기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